10월 둘째 주 생방송 쇼 챔피언 이번 주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축하합니다 둘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트와이스의 필스펜셜 이번 주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에 꼭 나오면 이 트로피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준비초널 쇼 챔피언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